와우! 맛있는 만들기 얌! 냠냠냠! 쫙! 시원해! 안녕하세요. 얌이에요. 오늘은 밀크하우스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두 장은 모두 출력하고 이건 쉬운 버전, 이건 일반 버전용입니다. 먼저 이 도안을 그림이 없는 세모는 모두 오려내요. 이렇게요. 이 그림은 한 줄씩 네모로 자르고 이 그림은 쉬운 버전, 일반 버전 모두 다 집 모양 두 개로 오리고 일반 버전은 소품을 따로 오립니다. 이렇게 올게요. 먼저 하우스를 반 접고 아침 우유 옆부분에 반만 풀을 발라서 이렇게 옆간판처럼 붙여요. 뒷면에는 저녁 우유를 붙이고 안쪽에는 오려둔 속지를 붙여요. 시리얼은 볼 위쪽은 풀이 붙지 않게 가운데와 아래에만 풀을 바르고 위치에 맞게 붙이고 밀크 쉐이크는 반으로 살짝 접어잡고 바닐라 부분에 가위집을 톡 가위집 맨 아래쪽엔 풀이 붙지 않게 가운데와 아래쪽에만 풀을 발라 오른쪽에 붙여요. 시리얼 상자는 한 칸은 바깥으로 한 칸은 안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접어서 책처럼 만들고요. 여긴 아침에 나에게 힘을 주는 긍정 메시지가 적혀있어요. 비어있는 곳엔 내가 직접 메시지를 적고요. 우유 상자도 똑같이 저녁에 나에게 주는 긍정 메시지 메시지 복으로 두거나 하루에 하나씩 메시지를 골라서 쏙 어떤 것을 할까요 쏙 시리얼 뒤엔 내게 필요한 감정을 적고 상자 속에 쏙 쏙 쏙 쏙 놀이도 하고 보관도 간편하게 밀크하우스 완성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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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